안녕하세요. 저는 영화 그녀가 뜨거운 날의 연출원 김생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비 오는 날씨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어떻게 재밌으셨나요? 감사합니다. 당하시는 기회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누가 또라이 같았고 누가 사이코 같았는지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시고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많은 목소문과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저희 사이코부터 소개할게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사이코 역을 맡은 신현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좋은 날 귀한 휴일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겠어요. 재밌으셨나요 영화? 네.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영화 재밌더라 라고 또 잘 얘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행복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.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호룡 기업을 맡은 장혜희입니다. 저희 다 이상하죠? 저는 욕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원래 원래 욕을 잘해요. 정말 킬라 씨가 내려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행복한 주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종학을 연기한 윤경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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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 한 주의 끝자루를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 순간 때문에 참 보람을 느끼는 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재밌게 보셨다는 그 입소문의 힘이라는 게 또 분명히 있습니다. 그 힘을 보여주신다면 진심으로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전하게 귀가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변태 역을 맡은 변현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말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또 저희의 싸이코 변태 전통 멜로배우 연기를 보러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. 밖에 비 오는데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퇴장하기 전에 이제 공격적인 무대 인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. 혹시 저희 무대 인사 어떻게 하셨는지 뭐 유튜브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아 저기 멀리서 막 손 흔들고 배우랑 아이컨택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요. 저희 감독하고 배우분들이 여러분 곁으로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네. 인사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. 다 핸드폰 한번씩